우리나라 기술의 로켓과 중형위성 개발이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주산업의 진짜 먹거리는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한 우주서비스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우주서비스 분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체비에 나섰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드론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데이터 플랫폼 위에 합칩니다. 3D 모델로 만들어 공간을 새롭게 읽어냅니다. 최신의 이미지 분석 서비스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서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분석 시장에 진출할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다양한 위성 플랫폼 그리고 무인기 시스템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영상 분석 플랫폼이나 데이터 플랫폼을 융합한 솔루션으로 고부가 같이 서비스를 위한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으로 기후와 국토관리 같은 고부가 같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우주산업은 2040년이면 1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위성영상, 발사서비스 같은 우주서비스 분야가 300조 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기술의 중형위성과 로켓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우주서비스 시장 진출이 필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국내 유일의 위성시스템 개발 수출업체와 손을 잡고 지난 4월부터 위성영상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